T.Y 트랙 T.Y 트랙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이제 딱 10년이 되거든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곡으로 저에게 시진이는요 좀 더 사랑해드리고 싶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다 이 영화가 좋았던 순간들을 추억할 수도 있는 내 머리카드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이 문화에 있는 게 점점이 되죠 그 앞에서의 드문을 추억할 수 있는 데 그 다음에 저의 주움이 될 수 있는 게 내 머리카드 같은 경우는 네